힘을 가지는 것이 한양대학교 교수로 계시다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된 백윤구 장관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늦게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졸제 장관이 된 경우죠. 졸제 예상하지 않는 나이도 한 52세 53세 이때 오늘 기사는 이분은 내부의 인사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더 큰 문제는 탈원전 관련 경제성 조작에 아주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두 개의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마 검찰이 구속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예상 밖으로 영장이 기각된 그런 사건이죠. 이 사건을 보면 참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이분이 이제 졸제에 그냥 장관이 되지 않고 정통관료 출신이었으면 절대 이렇게 무리한 일에 손을 안 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언젠가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관료들은 좀 관료 출신들은 노회하니까 지금 정권화에서 이런 일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하느라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게 분명히 책을 잡힐 일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관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물론 뭐 또 잘 알지만 또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생전 처음 이렇게 그냥 졸제 장관이 돼가지고 인사권자가 자기에게 장관 자리를 만들어 줬으니까 좀 무리수를 강하게 둔 거죠. 무리수를. 여기 보니까 이제 탈본전 경제성 조작 외에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새로운 혐의가 이렇게 검찰이 일단 들어가게 되면 별건 수사를 계속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수사를 하니까 새로운 게 튀어나오는 것이죠. 2018년 한명수 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황창화 씨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사장 공모 과정에서 이슬법, 면접의 예상 지리서와 답변서 등을 황 씨에게 미리 건네줘서 높은 점수를 얻도한 혐의도 받는다. 이것은 뭐 새로 이렇게 발각된 혐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 알려진 것처럼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의 사직서를 요구하도록 지시한 것. 이건 이미 충분히 알려졌지만 문정권 하에서 이제 수사가 이루지도 않도록 외압을 행사해가지고 일단 중지가 된 거죠. 이 중 A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임명 전에 시행한 내부인사를 취소하게 한 그런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졸지에 출시를 하게 되면 모든 게 복이 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조심을. 여기 보시면 이제 경력이 이제 64년생이고 마산 출생이고 전직이 아마 현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로 있다가 졸지에 이제 픽합돼가지고 탈원전 정책의 그냥 거의 선봉장 역할을 한 거죠. 장관직책수행이라는 것이 한 1년 2개월 남짓입니다. 짧은 영광, 긴 고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살면서 살면서 이렇게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기 원칙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딱 서 있으면은 해야 될 일, 하라야 되지 않아야 될 이런 것을 결정해서 이제 행동할 수 있는데 이 백운규 그런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들이 또 없었겠죠. 교수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러니까 과잉충성을 하다가 결국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덮어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관련이 없겠지만 현직에 계신 분들은 참 이런 걸 보고 또 반면 교사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악과 손을 잡거나 불의와 타협을 할 때는 훗날 본인이 치료해야 될 것은 비용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또 지지도 하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계속 말씀을 좀 하시네요. 벌레님 같은 경우는 지금 기선을 제압해야 될 시간인데 왜 먼 곳을 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리를 쓸고 닦아야 편한데 참 이 벌레님은 아주 경험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때가 항상 오지 않지 않습니까? 때가 여러분 정말 때가 안 오거든요. 기회라는 것이 아주 더물게 옵니다. 사업세계든 직업세계든 인생에든 간에 적을 다룰 때도 적을 항상 다룰 수 있는 칼자루를 자기가 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을 제압할 때도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확실히 제압할 때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 야구 경기에서 1, 4, 만루 때 점수를 못 내면 그 다음에 오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적의 숨통을 끊어놓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숨통을 끊지 못하면 적의 반격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를 공략할 가능성은 점점 이렇게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해야 될 때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시간을 다 밑에들이 조정 다 하는 거죠. 오늘은 경기장 가야 되고 내일은 쟁화관 가야 되고 내일은 영화배고 이제는 식사해야 되고 다음에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뺑뺑이 계속 쉬는 겁니다. 본질적인 핵심적인 문제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보기찬님처럼 때가 있음이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때 놓치면 그냥 끝입니다. 때 놓치면 인생도 기회고 사업도 기회고 정치도 기회지 않습니까 저걸 뭡니까 타격을 가야 될 때 확실히 타격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다음에 당하죠 자기가 다음에 당하는 거죠. 오늘 뭐 여기에 너무 많은 좋은 의견이 나오네요. 보기찬님 말씀처럼 새술은 새 부대에 다물려 해야 되는데 연통이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어쨌든 백운규 장관이 참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좀 많이 배우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런데 이런 사건에 이런 사건을 백운규 사건이나 이런 것을 사건을 하니까 이제 기회가 오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오히려 어쩌면 본질적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눈을 돌리기 위한 일종의 수사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소위 문정권과 관련된 비리와 관련된 그런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조금 시작이 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다 뭡니까 큰 나무로 하면 나무의 큰 줄기에 대한 일체 손을 대지 않고 겨까지만 손을 대는 뭔가 이번에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폼을 잡는 것이 바로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치검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무래도 제 직관인 정치검사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치검사라는 건 항상 선택적 수사를 하는 거니까 잔머리를 넘어 굴리면 다음에 뭡니까 자기가 당하게 되는 거죠 지지도가 좀 높이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옛말 말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돈을 쫓으면 돈을 못 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기를 쫓으면 인기를 못 구하는 거죠 오직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잘하다 보면 인기도 오고 돈도 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놓치면 그러면 그냥 평상이 유죄가 되는 것 그 길고 긴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본인 함께 또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절박함이 없는 겁니다 여기 호빵 영감님 말씀은 그대로 전국을 찌르는 거네요 부정선거에 지지자를 잃어버리면 깡통령이 됩니다 아무 힘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무 힘이 없어지면 반대편에 공격당할 때 누가 보호해 주겠냐 이야기입니다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 좀 더 심하게 말씀하신 세일란 에스진염처럼 똥폼을 잡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거든요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기 때문에 진심을 담아서 뭐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심을 진심을 담아가지고 진심을 담아서 진실되게 뭔가를 할 때 그 부산물 바이프로덕트로 인기가 주어지고 국정지지도가 높아지는 건데 인기를 구하겠다고 운동장을 뛰어가고 영화관을 뛰어가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열흘 바다가 한참 있는데 영화관 가고 축구관 가는 거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 센스가 없냐 이야기예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짧으면 안 되는 거죠 음 음